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이미지오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께 영상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엄마이신데요 동부에 계신 저희 엄마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문자나 전화 통화도 못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엄마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영상편지를 보내고 싶은 분은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는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뭐가 그렇게 시간이 없었는지 전화도 정말 자주 못했고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요 보고 싶다는 말 뭐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이 너무 쑥스러웠고 표현을 잘 못했었어요 저의 큰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1분 1초가 너무 감사하고 저 주위에 모든 숨쉬고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낯간지러워도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때 겪고 나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빠 감사하고요 항상 보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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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